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6월 14일 현재 시간은 3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입니다. AB 프로바이오 컷도본의 195-990입니다. 좀 지지부진하죠. 최근에 차이시렘 매물들이 좀 나와주면서 추세를 좀 이탈을 하고 추세를 좀 이탈을 한 다음에 살짝 조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추세를 전환시키지 못하고 계속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61선이 돌파가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어제 오늘 아니 금일 금요일 정거래일이랑 오늘 같은 경우에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조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돌파를 함으로써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줄까 일단은 좀 염두를 해두고 계속 이제 좀 관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의견들을 드렸었죠.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61선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는 조정을 이런 식으로 좀 받을 수는 있어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아직 공간은 조금 살짝은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61선이 뚫고 올라가는 명확하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자 그러니까 61선이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뚫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주가는 일단 위에 있으면서 이 평선들은 위에 올라오고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61선이 뚫고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주가가 여기 살짝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딱 바짝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00원 부분들까지 좀 오겠죠. 바짝 달라붙는다라고 하면 이 부근까지 1200원 부근까지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돼서 여기에서 이탈을 하는지 여기서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는지 여기서 이탈을 하는지 반등이 나오는지 그 여부들도 같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빠진다라고 하면 장기평선들도 이탈을 한다. 그럼 데드크로스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가가 이평선을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61선이 점점 올라오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지지를 받긴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61선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또 이제 위에 상단 부분은 21선을 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선도. 그럼 이 부근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근에서 뭔가 변화가 좀 뚫고 올라가든지 이탈을 하든지 이제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부근에서 이 범위 내에서의 주가 움직임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장 좋은 부분들은 21선이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려면은 21편은 뚫어주고 빨리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야 그래야지 21선을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죠. 그게 아니면은 21선이 이런 식으로 좀 지지부진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21선도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밑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탈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주가가 결국에 여기 뚫긴 뚫어야 된다. 61선의 지지를 받을 것인지 21선의 저항을 받을 것인지 그 경우가 여기에서 시나리오적인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는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죠. 이전에는 여기 61선이 올라오는 그런 과단 중에서 조종도 좀 열어두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61선은 이제 일단은 뚫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지 그런 여부들도 같이 체크를 이제는 해야 될 것 같다. 아마도 내일까지는 조종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지 아니면 위에서 윗고리를 좀 달아줄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유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평선들 꾸준하게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61선도 좀 뚫어주는 모습을 일단은 우여곡절 좀 있으면서 뚫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61선의 지지를 받는지 여부들을 먼저 일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그 다음에 지지를 받았다. 21선 상단에 21선 여기 저항을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뭐 다른 소식들이 좀 나와준 건 없어요. 나스닥이라든가 임상이라든가 그런 소식들이 좀 대기되어 있는 그런 모멘텀은 있는데 딱히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슈들은 나온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들입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아하니까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좀 매도를 하다가 매수하는 동향들을 좀 보여주고 매수세를 좀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오늘까지는 거래량이 상당히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지지를 좀 받으면서 거래량들도 좀 폭발을 한다. 이전처럼 이런 식으로 좀 폭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변동성을 확대를 시키면서 주가 움직임들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도 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일까지는 좀 간망 흐름들을 좀 보면서 이후에 61선의 지지를 받는지 거래량도 동반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포인트로 같이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다인 것도 아니고 뚜렷하게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간망을 유지를 한 채 여기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자.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종목 브리핑을 드리면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공사창에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 9시가 되면 김윤수 소장님께서 매수과 손절가, 목표가 좀 더 잡아드립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종목들 추천드리는데 너무 빠르다라고 하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무료방으로 오세요. 여기 배너 클릭하시면 무료방으로 안내를 도와드리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단기 스윙주 종목 추천드리는 거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짧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